안녕하세요 열무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반찬이 만들어졌어요 열무의 아삭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더해지니 너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열무를 손질합니다 뿌리가 두껍고 크다면 지저분한 부분을 긁어내서 사용하면 되지만 너무 가늘다면 잘라내고 시드잎만 정리하면 돼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큰술 열무 넣고 데칩니다 줄기 쪽부터 넣고 30초 후 전체적으로 물에 담가주세요 다 넣고 그때부터 3분 더 데칩니다 찬물에 헹굽니다 여러 번 흔들어가면서 씻으면 이물질이 잘 씻겨 나가요 3,4번 반복해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짜서 준비하세요 열무를 작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열무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고 버무리세요 두부 넣고 손으로 으깁니다 열무와 섞어주세요 계란 1개 감자 전분 2큰술 고운 소금 4분의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합니다 예열되면 중약불로 낮추고 반죽 올리세요 위에 홍고추를 얇게 썰어 하나씩 올리면 색이 더 예쁜 전을 붙일 수 있어요 진간장 2큰술, 식초 2큰술, 생수 1큰술 넣고 섞은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아삭하고 고소해서 계속 먹게 되는 두부 열무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